네 안녕하십니까 준이 입니다 강좌로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펀치인 레코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많은 리즌 유저분들이 많이 불평했던 부분이죠 리즌 7 부터는 그게 기본 기능엔 없지만 미디 컨트롤 신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디오 트랙을 생성해서 테스트 레코드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인스트루먼트에 익스터널 미디 인스트루먼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렉뷰로 가셔서 미디 아웃풋 포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지만 실제 이 익스터널 미디 인스트루먼트를 이용을 해서 리즌을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그 컨트롤 신호를 내보낼 포트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에디트의 프리퍼런스로 가셔서 컨트롤 서피스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에드, 아더, 컨트롤 키보드나 컨트롤 서피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미디 인프 포트는 방금 전에 밖으로 나갈 미디 신호 그거를 루프백에서 다시 돌아 돌아서 그 신호를 받을 미디 포트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역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케이 자 이제 레코드 버튼만 이제 오토메이션 할 수 있도록 미디 신호에다가 컨트롤 신호에다 맵핑을 해주면 되겠죠 옵션 세의 리모트 오브라이드 에디트 모드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방금 전에 추가한 컨트롤 서피스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77번이나 뭐 다른 번호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해주시고 자 이제 맵핑 모드는 꺼 주시고 이제 익스터미디 인스트루먼트에다가 오토메이션 라인을 하나 추가를 해 줄 겁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77번에다가 맵핑을 했었죠 노트라인은 안 쓸 거니까 지워 주시고 클립을 하나 추가 컨트롤 신호를 하나 올려 주시고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클립이 있는 부분이 펀치인이 됩니다 하나 둘 아 지금 레코드 암을 안 해줬네요 네 오디오 트랙에 레코드 암을 해주시고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네 보셨죠 네 펀치인이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이 클립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러 포인트의 펀치인을 한번 플레이 하면서 그냥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멋지지 않나요? 뭐 기본 기능으로는 제공을 안 하지만 이렇게 컨트롤 서피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